자, 신라면 2번 끓였냐? 신라면 2번 끓였냐? 활발 끓는 물에 일단 신라면 2번을 넣었고요. 계란 2개 있습니다. 그냥 껍질을 끓였어요. 그건 지지 않냐? 조금만 뿌려주면 완성. 다진마늘 1번, 찰떡 1번, 계란 1번 양파 1회,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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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녁입니다.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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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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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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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